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시골에서 클 때 보면 이런 이야기를 그게 왜 여러분들 지워지지 않고 기억에 오래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이 있으면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야, 덩치값 좀 해라, 덩치값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아니, 허우대가 멀쩡한 친구가 왜 있냐, 일이 그 모양이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래도 참 여러분들이 다부지게 보였던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박 대통령은 키가 얼마 안 되셨을 겁니다만. 자그만한 분이었을 것 같은데 강단 있는 분이었고 이승만 대통령 키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덩치값을 좀 해야죠. 여기에 대구에서 활동하는 윤용진 변호사가 글을 올렸네요. 그래서 이제 글을 보니까 이제 아마 어떤 아주 자리가 높은 분이 윤용진 변호사를 만나자고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대구에서 이제 올라가서 역부를 만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분께서 제게 만남을 요청하셔서 오늘 급히 상경하여 뵀습니다. 사전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만큼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선거관리관리관에서 주장하는 투표 시간이 지연되어 곤란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변명이라면서 적극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건 이제 윤용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윤용진 변호사가 이제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분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굉장히 고의직인 것은 사실인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순서로 하면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그 고의직 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200석 그리고 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죽이지 못하면 죽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총선 승리공식은 부정선거 수사 내지는 그의 준하는 강력한 조치뿐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짧게 윤용진 변호사가 이제 올린 겁니다. 여러분 이 윤용진 변호사가 만나뵌 분이 얼마나 고의직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대통령 중심지의 나라에서 부정선거 같은 그런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 중요한 사건은 대통령의 결단이나 대통령의 신념이나 대통령의 선택이 없으면 추진되기 힘든 일인 거죠. 대한민국 같은 그런 대통령 중심지의 나라에서 또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나라에서 어떤 고의직도 대통령 심기를 벗어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고양이 목에 구슬을 달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윤용진 변호사로 하여금 대구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만나자고 한 것 자체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윤 대통령의 결심이나 결단이 없으니는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든지 그러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그럼 대통령이 여러분들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높냐 그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그 많고만 그 길고 긴 그리고 그 집권 초기에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여러분들 예의주시하든 그 힘차고 힘이 넘치던 그 시기를 대통령께서는 다 넘겼습니다. 다 깔아뭉개인 겁니다. 10월 10일 날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 국정원은 사상 초구의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감사결과만으로도 뭐죠? 나라가 여러분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대형 감사였습니다. 사전투표지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고 투표다수를 선거결과를 외부 해킹해서 마음대로 여러분들 조작을 할 수 있고 투표 사전투표지를 제3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선거결과 선거감사결과가 국정원이 발표를 한 겁니다. 제3의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내부 조력자의 도움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뭐 100%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런 감사결과가 나와도 대통령의 일체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부정선거를 은폐한 자의 책임으로부터 본인은 절대 여러분들 면제부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룰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것은 국민들이 알 바가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내고 대통령을 여러분 선출자로 뽑았으니까 헌법상 대통령이 국가의 계속성과 여러분들 존속 발전을 위해서 국가를 보유할 책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엄격하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누가 여러분들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모른다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훤히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 일반인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함께 여러분들 직언을 한다 현재 분위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지금은 직언할 시점이나 이런 건 다 지난 겁니다. 직언 초기에 힘이 있을 때 얼마나 먼저 선관위에 독소조항들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지난 11월 달에 이런들 국민의힘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켜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쟁점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의 문제를 가지고 씨르고 있는 겁니다. 직언 초기에 가장 먼저 했어야 될 일을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윤 변호사님이 이렇게 좋은 모임을 해서 고무적인 말씀을 하시지만 이거는 대통령 목에 누구도 여러분들 그거를 달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거 엊그제 소개한 거지 않습니까 전국에 3485개의 은면동에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제주 충남 여기까지 제주까지 2600개의 은면동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승리한 거 아닙니까 이런 미친 결과를 통계학 박사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보고를 안 받았겠습니까 대통령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아뭉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본인이 깔아뭉개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있는데 어느 고위직의 앞에서 대통령 각하 선거 부정 문제를 막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입 다물겠죠. 다 쓸데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2600대 제로인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만져도 본인이 그렇게 기대를 걸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냈는데도 묵묵부답하는 분이 4월 10일 총선에서 무슨 개가 천선해 가지고 앞으로 잘하겠다 쉽지 않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은 덩치값을 전혀 못하는 남자인 겁니다. 제가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남자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인생을 그리고 지금 본인의 그 선택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 타이밍이 언젠지는 제가 정확하게 가념할 수 없지만 이 문제를 덮은 것을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악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모든 게 사필 기정입니다. 선거 부정을 덮고 이리저리 꼼술해서 인유한이를 보내고 김기현을 탈락시키고 낙영을 꾸려앉히고 그렇게 하다 결국은 지금 한동훈이 하고 파투가 나지 않습니까 검사들은 정치적 머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죠 만드는 데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세상은 옳은 길을 가야 그래야 여러분들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지금 벌써 여러분 보시면 한동훈 씨 책임이 크지만 지금 이번 사태를 보면서 대통령도 어마어마하게 책임이 큰 거지 않습니까 이런 성과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비리나 범죄를 그냥 뭉개고 나는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변에 대통령 주변에 뭐 간신배가 많았을지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간신배가 있든 없든 마지막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이제 간신배 이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성인 남자니까 본인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사전투표율을 여러분들 15%대에서 22%게 뻥튀기를 해가지고 역사상 사상 최고 이런 부정선거를 감행해가지고 4월 10일 총선에서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할 건지 인지가 다 예고가 됐는데 대통령께서 한 말씀 안 한 겁니다. 그러니 나는 용서 못 받을 겁니다 앞으로. 그거는 한 인간으로서 그렇고 대통령으로서 완전히 그냥 자격 미달인 겁니다. 본인이 재임하고 있는 선거 3번이 다 도둑질을 당하고 날이 갈수록 도둑질이 세지는 겁니다. 그러면 4월 10일에는 또 뭡니까 기록쟁신하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4월 11일이 되면 또 재야전문가 도움받아가지고 국민 여러분 종로구에서 몇 프로 여러분들 도둑질을 했습니다. 성동구는 100%고 그렇게 또 해야 될 걸 생각하게 되면 앞이 캄캄한 거죠. 꼭 같은 일을 세 번 해온 거 아닙니까 대선 부정을 다 까발려가지고 지방선거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것도 당한 겁니다. 지방선거라고 또 이런 보궐선거 막아야 됩니다. 또 당하고 보궐선거를 다 까발려야 되는 보궐선거를 막았으니까 강서구 측량 보궐선거를 막아야 됩니다. 또 당하고 강서구 측량 보궐선거를 만나면 또 다 까발려가지고 그러니까 강서구 측량 보궐선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4월 10일에 또 조작할 거니까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또 당하고 바보 천치들도 이런 천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그렇게 당하면 몰라서 그렇게 당한 모양이다 이렇게 할 건데 대한민국 여러분들 조금 깨인 사람은 다 공병호 tv를 통해 다 알 수 있는 거면 그게 여러분들 보통 지력을 가진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건데 고급 정보를 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죠 깔아뭉개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는 대통령하고 동갑내기지만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용서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뭐 앞으로 볼 날이 없겠죠 그 양반하고야. 그렇지만 백성들이 얼마나 주고 날 고생을 하겠습니까 인생에서 여러분들 기회라는 것은 몇 번 안 주어지지 않습니까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은 거의 아주 희박한 거죠.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너무나 여러분들 희박한 확률인 겁니다. 10월 여러분들 10일 날 국정원 감사는 국정원 담당자들은 목숨 걸고 발표한 겁니다. 그걸 다 깔아뭉개잖아요. 여러분 국정원 감사 정도의 감사 가 공적지관에서 나온다는 것은 국정원에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감사했던 사람들은 공직자로서 거의 목숨을 걸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거를 여당과 국민의힘이 다 깔아뭉개고 보기 좋게 바로 그 다음날 선거 조작범들이 그 방식대로 조작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제 표현대로 허우대가 아주 멀쩡하고 정치검사 출신의 남자인 겁니다. 정치값은 일치하지 못하는 남자인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나면 본인도 고초를 당하겠죠. 지금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예산이든 뭐든 모든 걸 여러분들 가짜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그 가짜들이 또 이제 4년을 또 지배하는 겁니다. 더하면 이제 험담이 더 나올 거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마치는 게 좋겠네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은 것은 이번 주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관리관리관리관리관리관리관리관에 직접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 요구를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김상훈 위원장 이만희 의원 정정식 의원 김용판 의원 그 다음에 또 노은희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전복민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개인 도장 날인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아마 이번 주 내야 아마 결판 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한 번 더 지켜보고 국민의 힘이 조금 더 밀어붙여가지고 투표소별로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하반신이라도 cctv를 통해가지고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번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문제가 해결되든 안되든 간에 결정이 되고 나면은 또 제가 사전투표자수를 채는 문제를 거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 잘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 하기 전에 이제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방송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공병호 tv에서 한 두 달 전부터 소개하기 시작한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세계사 책은 많고 또 기독교 역사에 관한 책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발전사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계역사를 여러분 다룬 거니까 그냥 정통 세계사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아마 이 김동주 교수님은 일생을 통해서 이런 책은 다시 본인이 쓰기에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압권이니까 여러분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병호 tv에서 지난달 지난해 6월 달에 왕관한 부정성을 해보한 도덕놈의 시리즈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칙칙한 그런 일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또 전진하는 것이 삶이 갖고 있는 그런 매력이니까 내일 오전 5시에 어김없이 여러분 새로운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